안녕하세요 조블리 입니다 오늘은요 2018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입니다 빼빼로데이 특집으로 1분 11초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에펙, 포토샵, 일러스트 등등등 모든 어도비 제품에 속하는 꿀팁입니다 1초만에 어도비 초기화 리셋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시작 버튼 누르시면 어도비 모든 제품이 보이는데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리셋할 거니까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드래그로 쭉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른 채 아이콘 오른쪽 버튼 하면 열기가 나오거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누른 채 열어주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처음에 설치했던 것처럼 싹 돌아가요 그래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됐는데 뭔가 이상했을 때 있으셨죠? 그때 이렇게 초기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초 남았네요 오늘 밤 11시 11분에 두 번째 네 2liga 도착 실패 Et 장anne 6